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주가연계증권, 스플릿업, 죄수의 딜레마, 중개무역, 중개무역, 수의계약, 마태효과, 카피캣, 지인의계수, 수권자본제도, 디드로효과, 퍼플칼라, 차인매수,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26페이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특정 조건 충족시 약정된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을 우리가 ELS,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죠. 요거는 제가 신문 경제기사 읽기, 경제기사 읽기 강의에 자세히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기업 분할로 모기업 전체가 완전 조각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기업은 사라지고 분할로 신설된 기업들만 남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스플릿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인 선택이 양자에게 최선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조준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혹은 용의자의 딜레마 그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과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 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계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거래 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두 개가 여러분들이 두 개가 좀 헷갈린데 보세요. 중계무역업자가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 결제를 하며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대부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거래인데 이 두 개가요. 하나가 위에 있는 게 중계무역이고 요건 중계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발음은 거의 유사한데 요건 중계무역인데 이건 중계무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 중계무역과 요건 어떤 차이냐면 요 중계무역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에 있는 기업이 가령 수출자와 수입자를 C라는 중계하는 애가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와 B를 서로 소개만 시켜주고 C는 뭐를 먹냐면 커미션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계무역은 뭐냐면 중계무역은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의 회사가 있을 때 C가 A하고도 같이 계약을 맺고 B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C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B한테 주는 게 중계무역이에요. 그래서 요 중계무역은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가 활동하는 건데 요 중계무역은 둘이 소개만 시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계사라고 공인중계사죠. 공인중계사 그래가지고 요 중계사가 가령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만 시켜주고 복비 즉 커미션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무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계무역은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사서 자기가 요렇게 연결해서 주는 거 요게 중계무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A에서 B로 곧장 갈 수도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A와 B가 아니라 A와 C, C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계약을 맺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매매나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야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니까 요거를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요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같은 거 하면 뭐 비리가 있다는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한 곳으로 집중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따서 요거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게 매튜 발음하기가 매튜 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 분들은 진짜로 이걸 마태라고 암으로 매튜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마태라고 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복사한다는 뜻의 카피와 고양이 캣의 합성어로 흉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유명한 제품을 그대로 오방에 만든 제품을 비하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카피켓이죠. 카피켓.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가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로렌츠 곡선이 나타나는 내용을 면적을 고려하여 숫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지니 계수라고 하죠. 지니 계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128페이지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 발행 예정 주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 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숫권 자본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수를 처음에 얼마 발행할지 정해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걸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심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건을 사고 그 물건과 어울릴만한 물건을 계속 구매하면서 또 다른 소비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인류학자 그랜트 맥크레켄이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이름을 따서지었다. 발음하기가 되게 이거를 디드로 잖아요. 여기서 디드로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제학이랑 좀 다르죠. 왜? 경제학에 소비를 하는 이유는 최대의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도 소비의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디드로 효과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일하는 노동자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유형근무제, 집중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선택제 등이 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퍼플 칼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라가 색깔 칼라가 아니라 이 칼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임매수라고 합니다. 차임매수. 그러니까 이 차임매수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어떤 건물 같은 거 사려고 그럴 때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 빌려서 샀죠. 그거랑 마찬가지. 이것도 기업을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가지고 기업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L이 레버리지의 약자예요. 레버리지. 그래서 오늘은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